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EBS가 지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BS 교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찬양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다령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 갔다 오시고 계속 출연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출연했죠? 아 그렇군요. 제가 녹화로 내보내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워낙 정신이 없어서 쉴 정도로 바쁘십니까?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피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이 또 변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그런가요? 자주 못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EBS 교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앞에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는데. 김정은이 인형이에요. 종이 인형. 종이 인형인데.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배포한다면. 이미지 조작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애들한테 김정은도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뿐이 없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법적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단순히 이러한 김정은 찬양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 그렇죠? 그렇죠. 부당하다. 이런 문제만 언론이라든가 거기서 제기가 됐는데. 사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와 저희가 또 그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네.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보면은 어린이, 3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종이로 돼가지고 종이를 뜯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이번 주 초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EBS가 공식적으로는 모든 제품을 다 회수한다.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그래도 어제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제는 김정은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 거는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트럼프 대통령 거는 괜찮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EBS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거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을 했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또 여기서 하나 체크는 EBS인데 정확히 따지면 이 사업의 주체는 방송사 EBS가 아니고 자회사인 EBS 미디어거든요. 이런 교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곳은 그 자회사 EBS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인가요? 뉴스 보니까 바로 이 논란에 책임을 지고 EBS 미디어의 대표이사가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퇴를. 사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퇴뿐만이 아닌데 이거는. 어떤 진상을 파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냥 책임 떠넘기기 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EBS 더 나아가서는 통일부. 청와대도 책임이 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이 교재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론을 보면 결국은 지금의 현 정부와 북한 정부 정권의 어떤 그런 교류. 또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조작. 이미지 조작. 이미지 조작.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우리 한국 방문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칭송위원회라든가 어디 철없는 아이들 나와서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어떤 뭐죠. 분위기 형성. 이미지 조작.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나 이거. 통일을 위해서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 4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는데. 거기 김정은이 들어갔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글쎄요. 그러면 보면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뭐냐면.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제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뜯어도 됩니까. 뜯어도 됩니까. 뜯으면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뜯으면은. 이렇게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안에 설명하면 이렇게 뜯어서. 다 이것도 이렇게 똑똑똑똑똑 빼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형을 만들 수 있게. 제가 일부러 배경을 뒤에 까맣게 해놨어요. 헷갈리실까 봐. 제가 손을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리고 저기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뭐 세울 수 있게 여러 가지가 돼 있네요. 유경호텔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한 최고의 호텔. 유경호텔. 최고의 고층호텔. 그것도 또 이제 이렇게 조립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뜯으면은. 네. 뜯어서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뜯어서.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또 유경호텔을 조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유경호텔. 최고급 뭐. 최고층 뭐. 그렇죠. 100여층인가요? 그렇죠. 최고층 호텔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이게 표지인데. 뒤에는 김정은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소개에 대해서 보면은. 김정은이는 1984년도 1월 8일 생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위스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농구와 스포츠 컴퓨터에 관심이 높았다. 북한에 와서는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김정일이가 사망하고 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뭐 나쁜 얘기 하나도 안 좋고 이렇게 하고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만나서 평화집에서 남북정상을 개최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적대기 중지, 이산가족 상봉 아주 환상적인 얘기는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등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세계 평화로 나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유경호텔도 설명했네요. 유경호텔은 평양에 있는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피라미드식으로 건설되었어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이걸 협찬한 것 같아요. 제작한 곳은 스콜라스라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언론에는 운동권, 대표이사가 운동권 전력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 사용연령은 3세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국가원수. 사실 그 원수라는 말은 원래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일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김정은은 북한 원수가 아니죠. 김영남이죠. 그래서 이건 또 안 맞고 원수가 맞으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왼수. 그 의미에서는 맞죠. 왼수죠. 진짜 왼수죠. 그 의미에서는 원수가 맞죠. 맞습니다. 자기 이복형과 그리고 공호부를 총살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좋은 내용들만 넣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들. 참 그게 정말 평화시대를 여는 건지. 위장평화시대를 여는 건지. 위장이죠. 이런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건 소개를 했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우리 신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누가 신 대표님 초상을 따서 인형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초상권 위반이죠. 초상권 침해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함부로 만약에 그런 어떤 동의 허락 없이 하면 초상권 침해죠. 당연히 초상권 침해죠. 김정은이나 시진핑 그거는 우리가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이 돈 끌고 있는가? 아니 한국의 어떤 기업이 또는 EBS가 방송사가 자기 모양의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그것도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그럼 엄연한 초상권 침해죠. 초상권 침해네요. 일법한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가 걸리게 되는. 하나가 겁니다. 과연 바로 그겁니다. 과연 EBS 미디어, 그냥 EBS라고 하겠습니다. EBS와 스콜라스라고 하는 이걸 만드는 회사는 어떠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느냐 이거죠. 네,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100% 트럼프 대통령 쪽에 동의를 받은 거로 저는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 실제로 허락을 받고자 하면 허락을 안 해주겠죠. 우리는 이제 문제는 김정은 가지고 따져야죠. 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찬양고무. 아니 찬양고무 따라서 이 EBS 스콜라스가 북한 쪽에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최고 존엄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EBS와 EBS가 그래도 공용방송인데 이러한 지금의 어떤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고려하면 EBS가 김정은 이 종이 인형을 만들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또는 최소한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협의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협의 안 하면 이거 엄청.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경죄죠. 그런데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죠? 제가 보기에는 북한 김정은도 좋아하고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EBS나 예를 들어서 스콜라스라는 회사가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럼 중간에 매개하는 업체는 또 지금 우리 현 정부 측을 통해서 얘기가 됐겠죠. 그렇죠. 네. 이거 문젠데요, 이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당연히 그러한 사전 어떠한 협의가 있거나 협약이든 계약이든 있으면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조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사상 모든 일을 하면 다 돈으로 저거 하는데 이것도 과연 북한 쪽에서 무료로 해라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 안 합니다. 최소한 금전적인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거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의혹에 의혹. 그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EBS가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고 그러한 행위를, 사업을 한 것인지. 또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과연 북한하고 사조 어떠한 협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조건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밝혀야 되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네요. 이건 분명히 제가 일단 말씀드릴 민형사상, 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법적인 문제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또 과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하려면 지금의 환경에 봤을 때는 분명히 EBS나 EBS는 또 북한을 정부를 통해서 또는 중간에 어떤 북한 쪽과 연결이 되는 업체를 통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뭔가 어떤 조건을 정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남북교류협력법상, 이거 협력사업이 되거든요. 이 협력사업은 반드시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 네, 승인.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면 그것은 또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러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이게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EBS 미디어 대표이서가 물러날 게 아니라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밝힐 게 맞네요, 이거 진짜. 그다음에 또 만약에 어떤 대가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대가 얼마의 선지급으로 이미 초상 사용료가, 김정은의 초상 사용료가 지급이 됐는지 그런 것도 밝혀져야 된다. 이거 뭐 대북 관련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의 결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북한의 주요 인사에 금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만약에 초상 사용료를 지불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히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중요한 사항이네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지금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생각했는데 초상권부터 대북 제재 위반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과연 그럼 이러한 제품을 물론 예를 들어서 조건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했다고 하는 거 외에 또 과연 이 제품을 혹시 북한에 보내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거 북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당연히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져보니까 또 새로운 거니까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천진난만한 어린이한테 이런 거 주면 좋잖아요. 그냥 공짜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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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또 갖지 않았냐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러 가지가 의심되네요. 진짜. 그것도 결국은 다 우리 남북 교류 협력도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교육적으로만 문제 있다고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네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며칠 전에 북한 관련 세미나에 갔었는데 중국 쪽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도 이제 저작권법이 있고 그런 저작권 이슈가 있단 말이죠. 북한. 예를 들어 북한에도 다 일단 상표. 북한에도 다 이런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상표를 등록하고 하려면 등록료라든가 심사를 그런 걸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북한에 어떤 수법을 쓰냐면 홍콩에다가 유령 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도 될 수 있어요. 외국 업체는 그 홍콩 회사에 입금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돈을 아예 현금으로 빼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 전에 말이죠. 광주 비엔날레인가. 또 광주 쪽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했는데 북한 그림을 가져다가 했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에 있었어요. 이제 북한 쪽에 돈을 벗내기 위해서 중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 이것도 제재 위반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만약에 EBS 미디어, EBS가 이 초상 사용료, 김정은 초상 사용료 명목으로 만약에 어떤 금전을,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리고 이미 지급을 했다면 그 관계도 명확히 밝혀져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김정은 초상을 그냥 북한 쪽 동의 허락 없이 저는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상당히 이거 김정은 쪽에 대해서는 불경을 저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북한에 이건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뭔데 우리 최고 존엄 왜 얼굴을 해서 돈을 팔고, 돈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북한의 어떤 그런 입장이 없었어요. 반응이었다. 이게 수상하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관계를 맺고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이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거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고발장을 좀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는 초상권 침례받은 사람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고.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되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찬양 공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정말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자체 잘못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정상적인 지도자, 해외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문제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이 과연 정상국가이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그런 정상적인 지도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 많은 국민들은 억압과 지배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평양, 평양에 있는 소수, 소수 시민들만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라면, 만약에 김정은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방송 EBS가 이렇게 이미지를 조작하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더 화나는 게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동상 하나 제대로 우리가 세우지 못한 나라의 김정은이를 갖다가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돌리는 걸 방치한다는 게 정말 열통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세계 최연수 국가원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세계 최연수 독재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최연수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 조작하는 좋은 내용만 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뭔가 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이게 특히 이게 어린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어린이에 대한 사상, 이념 교육이죠. 먼저 김정은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어린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 바로 히틀러 정권도 그 주요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어린이들에 대한 사상, 이념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뭐였습니까? 나치즈 완전히 전이 세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린이들이 나서서 총칼을 들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만드시느라고 또 시간 썼잖아요. 세상에 제가 또. 돈 들어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한 3,000원이더라. 3,000원. 3,000원. 가실 때 제가 3,000원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저거를 제가 이걸 또 만들 줄이야 참. 참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또 이걸 만져볼 줄이야. 그러게 볼 줄이야. 이걸 얻다가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문제 있는 거니까 철창을 하나 세워놓고 앞에다가 철창을 따로 저희가 만들어서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 놓고. 아 참 이거 팍 채워리고 싶던데. 3,000원이나 내가 만들으셨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 하에서는 이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사상, 이념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종복 세력의 그러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보수 우파 세력은 정말 정신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 그렇죠? 분열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이러한 사상, 이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 마지막 멘트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잊어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황당한데요. 진짜 애들이 이거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부글부글 끌어오르죠. 그냥 인형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의미. 대한민국 적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적화가 된다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철저히 수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아주 발본세관에서 말이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신의안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안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말이죠. 팍팍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신의안수 100만이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